충남화산 F시대 가상화의 판매 겸기가 모두 종료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충남화산 선수들에게 겸기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승리를 이어서 다음 홈경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홈경기는 2021 파란은행 F에 컵 충남화산 F시대 고향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.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안길 수 있습니다. 홈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홈팬 여러분들의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강련된哥스의 승리를 비추면 홈팬 여러분들의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등장의 trazerlie puede 큰일이 있다면 그걸 다 계약하보려는 система 안녕히 계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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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시즌 처음으로 흥연기에서 승리를 안긴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을 들으면서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은 자제하시고 네 자리에서만 인사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내방을 위해서 팬 여러분들